계절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보보안주를 가지고 왔어요. 보안주, 또 제가 좋게 보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보안주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물리보안. 두 번째, 정보보안. 지금 성장성이 부각되는 것은 정보보안. 그렇다고 물리보안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물리보안도 반드시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S1 같은 이런 기업이 있었죠, 그죠?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보안주가 훨씬 더 성장할 폭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셨다면 런앤노원 정말 애청자입니다. 제가 4차 산업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연결, 그죠? 4차 산업은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현격한 시스템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4차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이 그들 기계, 기계끼리, 인간과 기계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홈사물인터넷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들어갈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을 켜주고, 자동으로 세탁기 돌려주고, 자동으로 말려주고 이런 것들을 기계끼리 유기적으로,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있으면 냉장고가 나한테 바로 알려주고 상한 음식도 체크하고, 기계끼리, 기계와 인간끼리, 연결. 이게 바로 4차 산업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연결고리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다 뚫립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지갑 잊어버렸으면, 어우, 크죠? 개인정보 유출, 돼요. 지금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지갑 잊어버린 거랑 비교 안 돼요. 스마트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개인정보, 사생활, 금융결제 내역, 내 직장, 모든 이력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보안, 스마트폰 보안 엄청 중요해요. 보안이 스마트폰에만 중요해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집안에 있는 가전 하나만 해킹당해도 내 집안의 모든 패턴을 들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 계속 증가하죠. 이체라든지 주식 매매라든지 가상화폐 거래라든지 청약, 대출, 뭘로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야 되겠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과 해킹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가상화폐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죠. 결국은 정보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각국에서 디지털화폐의 연구 그리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폐에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움직이죠.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폐 쓰잖아요. 저도 지갑에 몇만 원은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몇만 원이 소진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두 달 이상 걸립니다. 단 몇만 원인데 왜 두 달이나 걸려야 소진이 될까? 그만큼 종이 현금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종이 현금이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시기의 문제입니다. 디지털화폐에는 어떤 방식이로든 필요해요. 근데 이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누구의 역할이 크다? 정보보완주의 역할이 큽니다. 4차 산업,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폭발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라온 시큐어나,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분들이 최근 보완 시장에서 두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케이스 사인도 최근에 급등하긴 했죠. 그래서 이런 보완 관련된 종목분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